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레원입니다 아니 벌써 벚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피어나는 꽃잎들이 왠지 모르게 팝콘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팝콘, 아니 꽃이 많이 피었나요? 오늘 힙합뉴스가 아니라 팝콘처럼 풍성한 아티스트 레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에서 레원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월레원에 출연했던 지셀의 언급에 이름도 정정해드리고 지셀의 오빠분도 언급했는데요 이어 노래방 반주 퀴즈를 마친 뒤 세레모니를 하는 등 MG세대스러운 면모를 톡톡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레원의 따끈따끈한 싱글 앨범 Y는 FX가 발매되었습니다 모든 트랙 작사 작곡에 참여한 레원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싱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타이틀곡 자판기 2049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바로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싱글이죠 레원의 자판기 2049 듣고 왔습니다 이 자판기 2049라는 곡은 말이죠 제가 인간관계를 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저는 요즘 정보와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람들이 너무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도 너무 가까이 있고 근데 그게 좀 벅찬가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싱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전에 제가 냈던 앨범들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제 이야기 챕터 1을 끝낸 것 같습니다 한 음원 사이트의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저 레디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팬분들의 메시지가 이곳 저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잘 챙겨보는 편이어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을 통해 저의 감정과 이야기를 자판기라는 소재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던 만큼 앞으로 한 시간 월내원 청취자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감정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네 번째 목요일인데요 꼬꼬 멜멜 님께서 레디 레디 싱글 잘 들었어요 레디 완전 짱이다 이 싱글 과연 제 싱글일지 아니면 어떤 분의 노래 제목도 싱글이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5240 님께서 어제 나온 앨범 너무 잘 들었어요 소중한 앨범 소중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6822 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레디의 월내원도 시간으로 살 수 없다 소중한 싱글 발매 축하해 많이 좋아해 5309 님께서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멜로디는 좋고 가사는 슬픈 딱 레원 님 느낌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라디오도 잘 들을게요 레디 저도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좀 밝은 이런 노래를 좀 선호해서 그런 제 취향이 반영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행복 가득, 텐션 가득, 에너지 가득한 월내원 그런 만큼 오늘 스튜디오에도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어제 따끈따끈한 싱글을 발표했던 저 레디처럼 진짜 오늘 따끈따끈한 싱글을 발표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탠다드 프렌즈의 아티스트 원슈타인 님을 반년 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요 원슈타인 님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콩이랑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스테이션 제트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스테이션 제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제트 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꽝 고우 어 원자야 싱글이야 레원의 싱글을 소개하는 시간 회원과 화려한 싱글 어느덧 시작된 벚꽃 시즌 그런데 벌써부터 거리 곳곳에 만개한 벚꽃을 둘이 아닌 혼자 볼 생각에 우려하는 싱글분들이 계시다고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월레원이 옆에 있으니까요 심지어 월레원은 싱글이 대본을 쓰고 싱글이 DJ까지 맡아 진행하는 그 어떤 라디오보다 싱글 없기 짝이 없는 싱글벙글 그 자체인 방송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월레원은 세상의 모든 싱글분들을 위한 화려한 싱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싱글의 진심이고 싱글 그 자체인 분 싱글이라는 곡을 발표하신 원슈타인님이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원슈타인 형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슈타인입니다 또 왔습니다 확실히 두 번 나오니까 확실히 저희 둘 다 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아주 환영하고 계십니다 윤미진님께서 레원슈타인의 강림 저희 둘이 또 원이 같아가지고 무슨 원자세요? 으뜸원이시죠? 으뜸원 저도 으뜸원이거든요 레원슈타인 박혜진님께서 원슈타인 싱글 릴리즈 축하해요 바로 몇 시간 전이죠? 6시간 전에 맞아요 싱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고 오신 거죠? 3761님께서 원슈님 작년 9월에 오셨을 때도 두 분 대화하는 거 보면 몽글몽글 마음이 따스워져서 좋았는데 또 오셨네요 넘넘 반가워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이 뭉치는 게 좀 따뜻한가 봐요 이해야 우리 둘이 시너지가 있나봐요 뭔가 그 한때는 또 싸웠던 사이니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성현님께서 비니스곡 미래에서 온 원슈타인 반갑네요 아 저요? 아 저죠? 요즘 그쪽 세상은 어떤가요? 미래에서 온 원슈 제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6153님께서 원슈 싱글 앨범 축하해요 싱글 축하하러 지금 방청 왔어요 밖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진짜 소리구나 리얼쌍 누구시죠? 어떤 분이세요? 사랑해요 아 저쪽에 반가워요 왼쪽에 모자 쓰신 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원슈타인 형님과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기갈기 레온과 갈기갈기 레온과 원슈타인 이름하여 레온슈타인 원슈타인 형님은 이제 월레온의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지난해 이제 마법특집을 했었습니다 마법특집 방송 이후에 저희가 따로 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이게 다들 좀 내양적이고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좀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느끼는데 서로가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는 너무 잘 느끼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바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레온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티스트 관계가 스케줄이 있을 때 만나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그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각자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바쁘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어? 왜 일할 때만 볼 수 나는 왜 일할 때만 볼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게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딱히 일처럼 안 느껴지고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자를 그냥 여기서 보는 거일 뿐 그런 거죠 6개월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네요 요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방송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밀린 근황 이야기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슈타인 앵님 운영하고 계신 땡투브 채널에 라방을 가끔 하시지만 요즘 영상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컴백도 하신 만큼 곧 원슈타인 채널에 올라올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 고민이 너무 많았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티스트로서 비춰지면서 유튜브까지 챙기다가 내가 뭔가를 막 놓치게 되면 어떠지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아 그런 거 없구나 그냥 재밌게 그때그때 다 하면 되는구나 하고선 그나마 또 이제 라방을 다시 시작하고 이러던 와중이었고 그리고 조만간 재밌는 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쪼달려서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하고 PD님들이랑도 이제 뭔가 해보자 이렇게 계속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땡투브 이야기가 나온 만큼 쇼미더머니를 하기 이전부터 구독을 하셨던 그 육식맨 운영이와치 채널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두 채널이 원슈타인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육식맨님은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봤던 요리 채널인데요 제가 워낙 음식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빅나티님도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선 육식맨님이 그리고 진짜 힙합을 좋아하세요 되게 제가 느끼기엔 되게 깊이 있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를 사랑하시면서 요리까지도 되게 재미있게 콘텐츠를 항상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정말 팬이었고 만나서 정말 대화를 했을 때도 아 그냥 유튜브를 만들고 올린다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이거 자기 작품 예술로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운영이와치에 네 그리고 원기랑 수혜라는 그 친구들이 남매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제 원기라는 친구가 애기 때 이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해서 운영이랑 수혜를 치에 이렇게 하다가 그 채널이 된 건데 이제 그 친구들의 뭔가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냥 뭔가 남매인데 남매의 케미를 보여주는 채널인가요? 그렇죠 케미도 보여주고 그들이 그 뭔가 느끼는 것들 막 솔직함을 되게 잘 얘기해주고 그런 순수한 모습에서 되려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뭔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예전부터 느꼈고 이 두 채널 다 사실 제가 쇼미더머니 하기 전에 부터 계속 구독하고 보던 채널 중이었는데 성덕이네요 그렇죠 네 만나서 최근에 만나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비추는 게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또 보니까 그 싱글의 앨범 커버를 작업하신 진유 감독님과 팀버튼 감독님을 실제로 영접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DDP에서 팀버튼 감독님의 전시 그런 이벤트 전들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전시 보러 가고 기획전 가고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들이 그런 거를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고 원래는 저는 팀버튼 감독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형들은 충격 먹었던 거죠 너가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고선 너가 무조건 그 감독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한 건데 넌 몰랐구나 약간 이렇게 내버리고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가서 실제로 뵀을 때도 사실 저는 그냥 어떤 감독님이구나 하고 그냥 멀찌감지 형들이랑 있었고 형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가서 막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아 미쳤구나 그때 싸인 받으려고 발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군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거지 기회가 근데 심지어 저의 모든 작품을 맡아줬던 이 진유 감독 형은 그날 정말 운명적이게도 추첨을 해서 사인을 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뽑혀버린 거예요 정말 소수를 뽑았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들끼리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진짜 막말로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 이거 언티 형이 만들어준 이벤트인가? 추첨을 해서 어떤 걸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사인을 받고 싶은 물건에 사인 받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게 소수만 이렇게 추첨해서 하는 그렇죠 그렇죠 랜덤으로 이거 이렇게 막 제비뽑기 제비뽑기였던 거 제비뽑기 하는 거였는데 동첨이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작할 수가 없는데 와 이게 진짜 운명적으로 진짜 이게 델론델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사실 이런 원슈행님이 봄날의 기온처럼 아주 따스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고향인 청주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원슈행님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가요? 고향에 기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면 너무 좋고 그 의도가 사실 완전 선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오히려 저를 처음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던 시절 때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데 이제 역으로 어머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례가 와서 엄마가 너무 기쁘다 이런 대화를 저한테 해줬고 그 시스템을 소개해줘서 와 그런 거면 또 다른 어떤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했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에 오케이 그럼 어머니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였죠 기부에 이런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기부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동이었죠 너무 그렇다면 그 청주 청주 이 내수 혹은 청주의 명소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해졌어요 청주는 사실 상당산성이 상당산성 상당산성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어렵네요 거기가 이제 저는 사실 겨울에 가봤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서 꼭 생각지 못한 거에 되게 교훈을 얻어요 이게 체험학습 같은 거였어요 사실 이제 다 같이 가자는데 솔직히 학생 때 막 갑자기 산 타고 이런 거 막 어디 올라가자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을 수 있죠 벚꽃 구경 가자고 해도 싫어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같이 겨울 때 심지어 추워서 갔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풍경이랑 그 막 눈길 막 이러고 사람들이 조용히 그걸 즐기면서 막 산책하는 사람들 이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상당산성 그렇죠 이게 청주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되게 감명 깊었죠 청주가 내수는 그럼 내수 군인가요 어디죠 내수가 더 작은 단위였어요 사실 내수읍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내수는 청주가 아니었죠 청주 옆에 청원군이었는데 이게 청원 구가 되고 구가 돼서 청주 시 밑에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젠 청주가 된 내수 이런 내수에서 자란 원슈타인 형님의 노래를 하나 들어보러 갑니다 노래타임이에요 저번 라디오에서 선곡하지 않은 노래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원슈타인 형님의 나무입니다 이 곡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나무는 이게 막 준비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짧게 생각나는 그때 감성을 얘기하자면 그냥 되게 이게 어디선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그렇게 뭔가 가만히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렸을 때 가만히 개미를 보고 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개미들이 막 그 기억 속에 내가 이렇게 침을 뱉었거나 누가 침을 뱉었거나 했을 때 그 침 먹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저러지 하고 보고 있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와 근데 개미가 지나가다 나를 이렇게 타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냐 가만히 얘네를 보고만 있으니까 되게 나무 흥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제일 얘가 봐도 나는 제일 재미없는 나무일 거야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 그거에 너무 꽂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그거를 처음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개미에게 내가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이게 나무 같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거를 내 삶으로 봤을 때 내 삶이 이게 겉에서는 되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을 못하고 느껴서 되게 재미없겠다 누가 보면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본 나랑 닿아있는 사람은 나의 변화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썼던 것 같아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원슈타인의 나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원슈타인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박혜진님께서 욘니와 치혜와 원슈가 함께한 영상 너무 좋았어요 최나영님께서 멋지다 나도 원슈님 같은 어른이 돼야지 저희 아직 엄청 젊은데 더 젊으신가 봐요 이세병님께서 두 분 미니언즈가 소소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져요 미니언즈 느낌 둘 다 이제 오늘 비닐을 쓰고 있고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6822님꺼 6822님이 귀가 녹는다 음원 제목인 나무의 의미 너무 귀여워요 파워 N의 상상으로 멋진 음원이 완성되는군요 고막 돌려냉 파워 N N이시죠 N이에요 역시 우리의 상상력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상상력이 제일 풍부한 사람이에요 형은 내가 알기로도 그래 서로 내가 그걸 느낄 때 좋습니다 박사띠로리님께서 원슈님은 재미없는 나무 아니고 멋진 작품으로 숲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원슈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원슈님 아니고 원슈림 원슈림 좋습니다 오늘이 화려한 싱글 특집인 만큼 싱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원슈타인 형님 싱글이었던 시절에 커플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했던 특별한 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어떤 멘트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떤 그 감정 같은 게 보통 기억이 나잖아요 어떤 감정? 이게 이랬던 게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보다 한 발짝 진짜 내가 못했을 것 같은 솔직함으로 한 단계 더 가자 했을 때 그러니까 막 그 마치 막 싸우던 동생과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해봤는데 맞아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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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했는데 이게 막상 말로 꺼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게 모든 게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언제나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솔직함을 내가 내려놓고 했을 때 그랬던 게 항상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네 좋아한다는 말 아니면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이 그랬던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그 몽글몽글하게 약간 찬 바람 맞으면서 좋아해라는 말을 한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 아 내내 했다는 건 깜짝아 그렇습니다 아 그 커플이었던 시절에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했던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커플이었던 시절 하 이벤트 이벤트 굳이 막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미공개 곡들에서도 되게 많이 썼는데 막 이렇다 할 이벤트를 많이 못해줬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막 오전에 막 9시에 열어서 막 줄 서서 마카롱을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그 열풍이 있었을 때 아 마카롱 열풍? 그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 차 타고 가가지고 막 열 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마카롱을 사서 사서 내가 이거 선물로 사왔어 하는 그거가 그게 이벤트죠 이벤트지만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는 그 정도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미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생각은 네 사실 오늘 싱글 특집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오후 6시 아까 전이죠 원슈타인 행님의 따끈따끈한 새로운 싱글 싱글이 발매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소리 질러요 에이 머야 오늘 화력 뭐야 오늘 화력 되게 좋아사 라디오 진행이 안된 monks 오늘 활약 진짜 좋고 레오님도 노래 나왔잖아요 그게 합쳐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싱글의 소개글에도 쓰여있긴 하지만 이 싱글 어떤 일을 겪으시고 지금의 노랫말을 쓰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 싱글의 가사들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창피한 저의 잘못은 너무 많지만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나서 도움이 되는 사건은 제가 이 곡 소개글에도 사실 썼거든요 제가 정말 이유도 기억 안 나는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다투다가 사실 제가 화를 못 참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나쁜 모습을 보일까 봐 갔다 올게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풀려져버려서 사과할 수 있는데 왜 못했지 할까? 갈까 하는데 너무 이중인격자 같잖아요 방금 화나다가 갑자기 30분 안에 와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되려 3시간을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은 이미 그 사이에 이 무례함 때문에 너무 더 화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와 오늘 이러다가 진짜 나의 실수로 헤어지는 건가 봐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랬어가지고 이 경험들이 저한테 준 그 교훈들이 뭔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와 이 순간 이 창피한 이 순간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도 내가 노래로 표현하고 좀 받으면은 나만 한심한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싱글 트랙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슬로맥님 이번 싱글의 경우에는 슬로맥님이 보내주신 비트의 데모 버전을 듣고 작업이 시작된 건가요? 많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었죠 사실 쇼미 하고 있을 때 근데 사실 이 곡은 이제 원래 랩 트랙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랩으로 한번 부셔야겠다 이런 의도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뭔가 그 어떤 시기 때 갑자기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어떤 가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해소리 형한테 들려주고 언티 형한테 들려주고 언티 형도 와 이거 좋다 언젠간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트랙 중에 있었는데 근데 저번에 그 명절 때였죠 명절 때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이 멜로디랑 가사를 먼저 들려줬는데 갑자기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떤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해소리 형이랑 얘기를 했는데 해소리 형이 내야겠다 언티 형이 앞에서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곡을 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고 있었고 약간 추진해주려고 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저는 무조건 좋아요 해가지고 이거 먼저 내고 가시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해소하게 됐어요 아 이게 그러면 그냥 노래가 아니네요 어머니의 그 눈물이 조금 담겨있고 그래서 가사와 멜로디를 준비하고 언티 형도 같이 그 과정에서 수정을 하고 이제 슬롬 형과 준우 이제 박준우 형과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아 맞아 그때 같이 나왔구나 네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완성을 하는 데 너무 도움을 많이 줬죠 말씀 나온 김에 자이언트 행님과 준우 행님이 이 두 분은 편곡에서 어떤 도움을 주신 건가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자면 언티 형은 정말 이제 우리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 애 이렇게 쓰는 애가 따로 있나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방금 자다가 나온 사람 같아도 그 이유가 항상 있고 그리고 뭔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건 이랬었잖아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하고 누가 또 컨펌 받을 걸 이렇게 갖고 오면 그 부분은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총괄적인 걸 언제나 총괄적인 느낌 같이 봐주고 준우 행님 그리고 준우는 진짜 정말 언티 형이랑 합을 사실 너무 많이 받아온 잡아온 사람이라서 맞춰온 사람이라서 언티 형의 옛날 작업물들 보면은 항상 그 곁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언티 형이 기본적으로 이런 편곡에 관련된 관여를 할 때 항상 모든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뭔가 이렇게 따로 이 사람 이 사람 불렀다니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게 되죠 총괄적인 역할에 그냥 뭔가 같이 항상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엄청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와 동시에 프로듀시 그리고 사실 제 기준에서는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든든하네요 그리고 트랙에 세션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항상 기타를 하면은 이제 승현이 형이 기타를 해주시고 제가 정말 예전부터 라이브 밴드 세일을 한다 하면 언제나 고정적으로 같이 해주시던 형이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버전을 하게 된다면 베이스에 종우 형이 같이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미디로 슬롬 형이 너무 많이 해주셨죠 이게 그 싱글이라는 노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뮤직비디오 장면 속에 해바라기와 감자칩이 나오는데 이거 이 외계체들이 상징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게 다른 형들과도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게 어쨌든 저의 작품이지만은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아티스트의 어떤 아이디어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제가 이런 의도로 넣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감독님이 그런 걸 선택한 것에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같이 참여를 했던 진유 감독님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아니고 저희 아트를 총괄하는 진유 형의 입장에서는 그 감자칩이 혼자 있을 때 쉽게 찾게 되는 우리 가사사와 같이 인스턴트라는 접근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었고 그리고 그게 그녀와 매칭이 될 때는 너무 색감이 비슷한 거베라라는 그 노란 꽃이 되어버리는 그 꿈속에서는 그런 장치로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개인적인 견해인데 뭔가 맞다고 약간 확신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요 아직 안 물어보신 거죠?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정답을 보면 재미없는 그런 다행으로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간단하게 왜냐하면 또 보셔야 되니까 안 보신 분들은 라디오 끝나고 직접 보시면 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그 어른분들은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런 평을 해주셨어요 그게 귀신 꿈꾸는 내용이니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귀신 꿈? 네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이 혼란을 주고 어떻게 보면 과제를 주고 어쩔 때는 보상을 주게 되는 이 여자 내가 좋아하는 이 상대방 연인이 이미 이별을 했는데 자꾸 저한테 밟히는 거죠 꿈속에도 나타나서 흔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뭔가 안고 있지만 우리가 안고 있지만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하고 꿈에서 깨고 싶어서 자꾸 라이터를 켜요 그게 라이터도 이제 나오는데 토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인셉션으로 아 그 인셉션의 그 팽이처럼 그렇죠 토템 역할을 한 거예요 토템의 역할을 그리고 차 속에서 수중신이 자꾸 나옵니다 춥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사실 DM으로 감독님한테 하나도 안 추웠다고 했지만 추웠죠 그리고 그날 하필 해가 거의 없던 시간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이게 날짜가 언제쯤이죠?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아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겨울이었죠? 아 겨울까지는 아니었고 최근이긴 한데 이제 겨울의 거의 끝이었죠 다행히 저는 또 추위를 안 타가지고 아 진짜로? 전 안 추웠을 것 같은데 아 부럽다 형님은 추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추위에 진짜 약해요 더위를 진짜 잘 버팁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온 뮤직비디오 그리고 싱글 그렇다면 이 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원슈타인의 싱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싱글 어깅 원슈타인의 싱글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한아름님께서 원슈님 캐시 앨범 커버 그림도 노랑이고 싱글 뮤직비디오 색감도 전체적으로 노랑이던데 노랑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노란색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희망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노란색이 근데 이걸 의식하진 않았는데 예전부터 이상하게 과하게 완전 노란색인 옷을 자주 입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게 항상 반영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알고 계시는군요 뭔지 알죠?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준비했어 하고 같이 그걸로 작업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노랑색 하면 또 봄 개나리 생각도 나고 어린아이들 뭔가 희망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홍성현님께서 질문 원슈타인님 뮤비들이 거의 몽환적이던데요 캐시랑 연결해서 봐야 하는 뮤비일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뮤비인가요? 궁금합니다 다른 뮤비죠?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가 아예 없다고는 안 할게요 보는 맛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시는 그 맛이 있는 거죠 5756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이 부분이 유독 버거웠던 하루의 끝에 들으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원슈타인님의 가사는 힐링이에요 나 하나만 감사합니다 힘드면 되니까 눈물이 납니다 오늘 월내원은 화려한 싱글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싱글과 비슷한 말 중에는 솔로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솔로 그런 만큼 원슈타인 형님의 솔로 커리어를 몇 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믹스테이프 프랑킨슈타인이 형님 공식적으로 첫 공개한 작품이신데요 당시 원슈타인 형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믹스테이프 작업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 프랑킨슈타인이라는 소설에서 내가 이름을 따온 만큼 뭔가 독부적인 뭔가를 지금 있는 것들과 다른 거를 나는 뭔가 보여줄 거야 어떤 시도를 보여줄 거야 오히려 이 초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저의 음악들이지만 어떤 기법은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좀 시도적이고 뭔가 근데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앨범인 거죠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보여주고 싶어 정신이 담겨있는 프랑킨슈타인 당시 그 비트를 만들 때는 직접 마우스로 음 하나 하나 찍으시면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 이제 마우스로 찍었던 게 아무래도 많기는 했고 이제 그냥 그런 연주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냥 코드 한번 꽁 하고 있는 그런 연주는 그냥 제가 쳤던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해요 그 당시에 형님의 작업이 프랑킨슈타인 저도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프랑킨슈타인 질문 엄청 폭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바로 2020년의 첫 EP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쥬 웨이브 슬롬 스킷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당시 형님은 주변 분들에게 본 동물의 모습으로 노래를 만드신 걸로 압니다 이 주변 분들을 보시면 동물이 떠오르시는 편인가요? 동물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동물? 수달 해달 수달 해달 약간 나무늘보 아니요 나무늘보는 슬롬형이에요 아 그래요? 전 아니고 수달 해달 약간 그러면 슬롬형님은 약간 나무늘보 자이언티형님 박준형님은 어떤 동물의 모습이었나요? 제가 원래 저를 스스로 생각할 때 부엉이로 자주 생각을 했는데 헐 진짜 있다 근데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언티형이 부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단순히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거를 넘어서 그 만화 이미지 보면 부엉이들은 항상 현자의 약간 선생님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걸 저는 배우거든요 좀 더 살 찌우시면 더 부엉이 같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죠? 그게 약간 털 찐 거라는 거 부엉이들 사실 되게 슬림한 스타일이에요 부엉이들 안에 털 이거 젖거나 안에 보면 되게 슬림해요 그 안에 있는 자이언티 형님이시네요 그쵸 그럼 준우 형님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준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쿼카 같은 동물이 떠올라요 뭔가 되게 기형상이어서 준우 작곡가가 형님 주변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동물 이렇게 하나씩 찝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원슈타인 형님이 EP를 발표하신 지도 어느덧 2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원슈타인 형님이 피처링 말고 솔로로 작품 단위의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형님이 땡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개인 작업에 집중하신다고 하시던데 사실 OST와 피처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 저는 좋아요 저는 형님의 그 OST 중에 사랑하는 것도 되게 많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죠 또 형님이 또 EP 단위 정규 단위의 작업물 가지고 오실 테니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너무 좋다고 느낀 게 이걸로 인해서 제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이게 근실 내 작업이 들어오는 걸 제가 다 참여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제 너무 작업을 지금 제 걸 해야 돼서 시간이 지금 부족한 점들이 이제 주 원인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 OST가 너무 꾸준히 나왔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뭐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자꾸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지금도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 OST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사실 작년 3월 아 그러니까 완전 1년 전이죠 작년 3월 말 이미 다 했던 것들이군요 해놓고 넘겨놓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OST가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사실 많기는 해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좋아요 너무 사랑하는 형님의 노래들이어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프랑켄스테인이나 이제 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원슈타인 형님이 준비하고 있는 음악 이야기는 다음에 또 와가지고 듣는 걸로 하고 바로 원슈타인 형님의 노래를 한 곳 듣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켄스테인의 수록된 아닙니다 주에도 수록되어 있죠 작은 고기라는 노래인데요 작은 고기는 제가 이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들어봐도 될까요? 좋아요 살아있는 건 작은 고기인 것 같다 맞죠? 네 가보겠습니다 스테이션젯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원슈타인 형님과 함께 화려한 싱글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 봤는데요 다음 월레원 역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원슈타인 형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정말 제가 레원님이랑 릴보이 형은 진짜 언제봐도 스케줄에서 진짜 만나면 친척 만나는 것처럼 제가 반응을 하거든요 저도 껴주는 거예요? 릴보이 형 거기에? 당연하죠 만나면 오늘 제가 이러고 만났잖아요 오케이 사랑합니다 진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 약속 여기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행보 이번 연도에 준비하시는 게 좀 어떠신가요? 계획이? 재미있는 트랙들이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 랩 트랙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이제 바로 레원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스트 다음 주에는 슈퍼레이블 코즈메 코스믹보이 김승민 형님을 다시 모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망관부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크래피티의 언박싱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끝곡으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원슈타인 형님의 밤이 되니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아 이 노래 그 리메이크 곡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판치님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야식 먹고 자면 2kg 정도 찌실 예정이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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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j 한글자막 by 한효정